자 첫번째 표현을 보면 officials at disney라고 하는데 at이 있으니까 디즈니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되겠죠 officials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디즈니 컴퍼니는 디즈니 회사는 심지어 rollout rollout란 말은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있는 걸 이렇게 펼치는 걸 rollout이라고 합니다 펴줬다 라고 되겠죠 레드 카펫 빨간색 카펫을 심지어 펼쳐주기도 했습니다 for 뭐뭐 하려고 되겠죠 welcome 환영하려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는 turned in turn in 이란 말은 돌려주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돌려줬다 되겠죠 85센트를 근데 85센트는 어떤 85센트냐 he picked up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땅바닥에 있는 걸 pick up 주워 올리는 걸 줍는 걸 pick up이라고 했죠 사람을 어디도 마중 나가는 것도 pick up이라는 말도 씁니다 사람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를 데리고 가는 거 pick up이라고 그러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줍는 것도 pick up이라고 그러고 잘 보면 위에서는 컴마 후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컴마 후나 컴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도 컴마 위치일 거 같지만 뒤에도 컴마가 있어요 앞에도 컴마가 있고 이렇게 양쪽에 컴마가 있다 쌍으로 컴마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컴마 컴마 이렇게 해서 가운데 게 그냥 수식하는 말이죠 수식한다는 말은 더해준다 또는 설명한다 또는 꾸며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수식한다 더해준다 설명한다 꾸며준다 다 같은 말입니다 트럭이 옮기고 있었던 뭐뭐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돈이겠죠 돈 트럭이 옮기고 있었던 운방을 수송하고 있었던 돈 그 돈이 될 겁니다 자 100은 100인데 에스카우트면 수백이 되겠죠? 사람들의 수백 명이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이 rush to 서둘러 갔어요 어디로 get hands on 그러면 손에 넣다 라는 말입니다 그 현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서둘러 갔다 이렇게 되겠죠 수백 명이 사람들이